예,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술 처먹고 취해가지고 예, 어제 존날로 재미였어요 확실하게 말할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재밌었다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존나 재미없었습니다 수, 술 처먹고 취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썸신 같은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두가 너랑 악수했던데 악수했습니다 그분하고 악수했습니다 악수했어요 조리 짓고 갔더만 갔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? 혁신 계획대로 안 드세요 노잼이란 아니요 제가 거기 가서 갔는데 밥을 안 주더라고 밥을 안 차먹고 왔는데 밥을 안 줘 안주 교환권을 주더라고 안주 교환권을 주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빵이 쳤어요 안주 교환권을 주면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먹을 게 치즈볼 프레첼 그리고 뭐 이상 치즈 쪼가리 그때부터 약간 꼬리 받기 시작을 했어 술을 좀 마시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안 왔고 한 6시 제가 좀 빨리 출발해가지고 빨리 도착을 했어 6시 50분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처음에 샷 보토카 샷하고 이렇게 보토카 샷하고 이런 거 좀 먹다가 음 아 뭔가 내가 여기 차비를 내가 2만원 가까이 쓰고 왔는데 내가 뭐라도 그래도 돈전을 뽑고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분명히 내가 뽑을 뽑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비싼 술 한잔 주십쇼 하니까 약간 아재가 이런 새끼한테 줘도 되나 이런 표정으로 어 약간 표정 약간 민기정민정 그러다가 결국 죽인 줬어 어 줬는데 70도짜리 술을 주더라고 그게 제일 비싼거래 마시기 원하니까 정신이 없어 그때부터 그 뒤로 샷을 한 10자 넘어갔는데 거기서 난 간거 같아 갔어 갔는데 제정신이 있어 2성의 마지막은 잡고 있었어 어 깨끼리 썼어 깨끼리 썼고 두개 다 내는게 나아 이건 무게 쳐버리고 무게 쳐버리자 제정신이 있어 나를 인도하자 약간 그런 표정이 있었어 술에 취 원래 술 취하면 술에 취하면 더 마시는거 알지 술 취해가지고 계속 아재한테 어 반갑습니다 아재 또 왔습니다 이러면서 가장 센술 내가 거기 존재하는 가장 센술 내가 다 마셨다 어 가장 센술로 한잔 주십쇼 하니까 열어보니까 너무 열맞았던지 그 종이컵 있거든 종이컵이네 그 어 커피플랜 커피포장 그런거 하는거 있잖아 어 어 커피포장하는데 그냥 위스키 그냥 부어주더라고 오지마라고 어 그거 먹고 갔어 취해가지고 여러군데 뭐 깜짝깜짝 흘리다가 분명 인사냈어 그리고 내 폰에 내 폰에 전화가 한 5개 와있더라고 분명 이 전화가 내 폰에 딴사람 딴사람한테 내 전화번호 알려줬다고 전화를 했는건데 누군지 기억이 안나 한 6개인가 6개 정도 와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괜찮다 사술 피치번개 토템도 누르고 힐토 어 숙취로 없어 이게 보드카다 이런게 좋은게 숙취로 한개도 없다 어 밥 먹고 왔어 어 그리고 오늘은 약간 특별한 이벤트를 할 예정이야 숙취로 아야 여성분들도 많았어 여성분들은 많은데 내 여성분들은 없어 이 씹세들아 어 여성분들은 언제나 많아 전세계 반이 여자야 내 여자가 없다는게 문제야 우리 전부 알고있잖아 어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알고있잖아 어제 여성분들은 많았어요 예 어 어제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뭐 베스트 뭐지야 어제 베스트 포토상하고 뭐 그리고 수범 맞춰가지고 텀블러 두개받았고 텀블러 한개 누구 줬어 필요없어가지고 텀블러 한개만 있으면 되지 두개까지 필요없으니까 한개 주고 너구 누가 줬는지 기억이 안난다 야채여가지고 누굴 줬는데 어 누굴 줬는데 분명히 누굴 줬어 누굴 줬는데 누굴 줬는지 기억이 안나 어 공자의 후손답게 격식이는 반바지에 쪼리 신고 나오니 혁준이가 방송을 켰구나 이야 그게 퍼플 앤 블랙 퍼플 앤 블랙인데 파란 보라색이 원래 티치 후드티가 있어 근데 그게 고양이 털하고 전날의 대잡 그새끼가 입어가지고 많이 덜어져가지고 입을 수가 없는거야 그래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어 그래서 내가 근데 보라색이 또 내가 그때 다 맞춰서 온 사람 없다고 퍼플 앤 블랙 맞추는게 한 명도 없어 나는 그거 맞춰가지고 일부러 퍼플이 반바지 밖에 없어가지고 퍼플 맞추고 위에 꺼면서 맞추고 그 후드티 맞추고 갔는데 아무도 맞출 사람 없더라고 쪼리는 좀 오바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신발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주던가 쪼리 저걸로 난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출입국 그곳도 갔다왔고 저 쪼리 안 가본 데도 없어 속초도 갔다왔고 어 미국 캘리포니아도 갔다왔고 트위치콘토 갔다온 그런 쪼리입니다 쪼리가 편해진거 아니야? 쪼리가 편해진거 아니야? 어 몸이 완전히 나왔어 완전히 나와가지고 대신이 좀 올라왔습니다 스읍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맨날 한 시간 있다가 어 윽 밀비를 칠게요 어떻게니까 어 뭐 복장이 뭐 그사람의 풍격을 나타낸다 뭐 이런소리 많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저는 복장이 뭐 돈 그렇게 안쓰니까 어어 찐따라서 재미없었던거 아니야? 니가 와봐 새끼 맘에 드는 스트리머 있었나요? 어 뭐 맘에 드는 스트리머가 있었다는 뜻은 뭐 외모적인 부분이냐 뭐 이런 쪽이겠죠 아무리 첫 만남이니까 우리 뭐 알 수 있는 게 그 부분밖에 없지 외모적인 부분은 캠으로서가 아닌 실제로 보는 그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맘에 드는 부분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어쩌라고요 있어요 예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 처음보는 처음보는 그니까 내가 방송을 뭐 보기만 많이 보기만 하는데 그 안 보는 방송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이고 수리체가 거의 절반 이상 수리체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얼굴 또 지금 상태에서 어 뭐냐 이거 매하겠냐 이 시발이 은신이네 저기 그 트위치 직원분 중에 그이 넥드레스 입으신 개쩌는 분이 있었다고 야구야 부상이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트위치 직원 중에 브이넥 그 양념님이 취향이었던가 보네요 그 그거는 뭐 제 취향은 아니구요 그냥 양념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브이넥 드레스를 입은 개쩌는 분이 계셨다구요 어만성 취향이 또 나왔네 어 동호꾼이 좋죠 브이넥 드레스를 입었다고 브이넥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캐시피그님이 보기엔 미코님 어땠나요 에프라고 본인이 오픈하셨는데 에프? 내가 뭐 가슴만 보는 사람 아니까 제가 그런 사람 아니까 취해가지고 가슴을 내가 보진 않았어요 예 근데 기억 안나요 취해서 기억이 안납니다 예 제가 미쳤다고 그쪽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어 내가 뭐 그쪽만 계속 보고 있는거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어제 잠시 그 지나쳐 그 악수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인사하고 그냥 끝이었는데 전부 지나갈 때 그 뭐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나요 어제 아 그리고 어제는 그 그 약간 클럽같은 데라가지고 거기가 꼼꼼했는데 사람들이 나만 알아봤어 머리가 씨X 불홍색이니까 그러게 어제 인사를 많이 했는데 지나갔는데 나 이거 모르는 빙신이야 불홍색이니까 불홍색이니까 불홍색 머리 안 빙신이 이 새끼 어딨냐고 나 말고 쪼리 신고 쪼리 신고 쪼리 신고 쪼리 신고 반바지에 후드 신고 불홍색 머리 돌아다니는 빙신이 어딨냐고 쪼리 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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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도 못했던게 아니고 다른 선택이 잘못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선택이 잘못떠있어요 예예 다른 선택이 잘못떠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싶은 마음 조금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 집에 안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들어왔어요 근데 안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하고싶은 건 뭐냐고 나도 몰라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쳐서 다시 돌아 오고 싶지 않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나도 몰라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왔잖아 그래 집에 그냥